네, 매니저가 오늘 먹어볼 것은 보도, 보려밥 참 다 커서 이게 뭔 일인지 보려봤거든요 꽃보다 보도전과 소프트 의리있는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첫다리 삼옥동, 돌평신제품 출시 합성보존료 무천가 한양식품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세계학교에서 8,000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고 계시니까 항상 맛있는 것 드시고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, 제가 사는 소름입니다 이루어진데, 여러분은 뒤번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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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